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1일 수요탑 글로벌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모든 사장님들 환영합니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은으로 시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사은을 외치고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은 준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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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타업 수요통학조회는 6개국어로 동시에 통역이 됩니다. 오늘은 통역으로 수고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국의 사이콘트타 스타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의 루프 사장님. 안녕하세요. 중국 대만의 김미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몽골 타이리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의 첫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산하에 수많은 슬기로운 센터가 있는데요. 슬기로운 탑 센터의 생활로 각 센터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주욱 자카리타 센터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따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이따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그리고 아토미 알기로는 저희 친구로부터 스타마스터 사이콘트타로부터 아토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폰서는 이재열 총장님, 박애란 총장님, 그리고 최근복 팀장님. 아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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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물 인도네시아 웹사이트 라운칭 했을 때부터 제가 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센터를 열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배송 같은 경우는 엄청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센터의 역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센터가 겸손이 성긴다. 그 사원을 되게 존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존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센터를 열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센터를 열게 되면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 다른 성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료 월화수에서는 우리 팀만의 온라인 미팅이 있고 그리고 목요일에 Atomic Top 인도네시아 존재랑 같이 미팅하고 금요일은 저희 Top Sosok 사람들이랑 미팅하고 그리고 어플랜에서도 저희 미팅하고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택배 서비스도 추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 나라이다 보니까 자카르타를 바로 멤버의 집으로 배송하는 게 지금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 센터로 공짜로 제품을 오게 되면 그 멤버의 각각 집에 배송하는 게 더 저렴한 배송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또 다이몬드 마스터로 갈 수 있고 가기 위해서는 저랑 저희 파트너들이랑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토미에서는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영상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강사 트레이닝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챌린지 그리고 이거는 챌린지 멤버들이랑 같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챌린지도 합니다. 그리고 펀 교육 펀이 뭐죠? 즐거움 교육 펀 교육 펀 교육 펀 교육 펀 교육 펀 교육 멤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인도네시아 독립 날 때 우리도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다 같이 즐겁게 애토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헤어 트리트먼트 트레이닝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센터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센터 소속은 저희 개인 멤버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멤버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센터도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토비 인도네시아 본사도 같이 참석합니다. 센터 소속은 저희 개인 멤버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센터도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멋있고 즐겁게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쭉 자카르타 탑센터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다양한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성공 이루시라고 큰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애토비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스피치를 해주실 저희 쭉 자카르타 탑센터의 윌리 사장님 나와주세요. 윌리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애토비 송원자들이랑 같이 미팅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애토미를 작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가 일하고 있어서 애토미에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네 네 만 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두 달 전에 제가 제가 저희 스폰서 리아 사장님이 애토미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아 사장님 통해 제가 이다 팀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다 사장님은 이다 팀장님은 너무 친절한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다 팀장님 통해 제가 이재열 총장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de 이재열 제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에터밀 리더가 너무 진정성 있고 멤버들이 응원하는 게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좋은 리더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빨리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재생각은 이 사업을 하면서 리더십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생각은 아주 훌륭한 리더가 많이 계셔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4단계 회사에서는 보통 그런 큰 리더가 멀리까지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많은 리더 있어야 큰 리더가 방문할 수 있는데 근데 에토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많은 사람 아니어도 오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에토미에서 제품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누구나 에토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 깔끔해요. 웹사이트 같은 것도 그렇고 에토미 시스템 미팅 세미나나 너무 잘 정리하는 느낌 들었어요. 에토미 시스템 미팅 에토미 시스템 미팅 좀 더 빨리 이다 팀장님처럼 저도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만 꼭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로얄 마스터까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다 팀장님을 Imperial Master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인도네시아 우리 나라에도 lo BS 수 האצ은 시스템 미팅 아니고 어디 잊지 말고 싶습니다. 직접 론이 많이CL& 저하게 성공하려가 아니라 몽사도 하고 싶고 스템스는 하루를 salamp TV 거기te 내려출 것 Mist relaxing 예, 심각해 주시옵소서, 심각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이건 불안해, 제가 너무 빠르게 발견되면. 네, 감사합니다. ATOMI 인도네시아 아이오아이오 비사! 네, 감사합니다. ATOMI 인도네시아 아이오아이오 비사! 네, 잘 들었습니다. 네, ATOMI를 통해서 성공한 진정한 리더를 꿈꾸시는 밀리 사장님께 꼭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Z세대의 ATOMI를 통해 꿈을 이루다, 열정 스피치를 해주실 쇼욱 자카르타 탑센터의 벨리사 사장님 나와주세요. 벨리사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벨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19살입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한테 ATOMI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ATOMI 화장품을 끄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ATOMI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었는데, 근데 오랫쯤에 ATOMI 제품을 잘 쓰고 있는 저희 할머니의 피부를 보면 너무 좋아져서, 저도 ATOMI 제품을 쓰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TOMI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다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우, 이게 비즈니스 크랜바. 그리고 그때 서명을 들었으니까, ATOMI의 서명을 들었으니까, 너무 약간 뚜껑이 열렸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ATOMI를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ATOMI는 뭔가 엘리트한 사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저 같은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도 필요 없고, 그리고 제품도 멋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나라가 정말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점점 성장하는 김에 저도 성장하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경제가 점점 성장하는 김에 저도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ATOMI 사업은 저한테는 좋은 도구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다 팀장님은 저한테 너무 영원 리더라서, 저는 이다 팀장님한테 리더십에 대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다 팀장님은 너는 항상 하나의 결정 멀리서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좋아하는 말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한 걸음만, 한 걸음만 잘 선택하면, 우리 더 나은 인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이 되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오, 19살이라니 너무 놀랐네요. 혹시, 30대 임페리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저희 벨리사 사장님 에터미를 통해서 꼭 Z세대 성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저희 백만갑, 백만간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시죠. 네. 열정적으로 백만갑 활동을 하고 계신 분 중에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울진탑센터의 심수연 세일즈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탑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심수연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박미숙 부장님, 장손옥 본부장님입니다. 저는 울진에서 지역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전부터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해물물 전달받고 제 몸이 점점 좋아져서 이걸 계기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요즘 핫한 루트 바이탈 헤어케어로 지금 백만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이 나오자마자 제가 먼저 사서 목욕탕을 안 가던 목욕탕을 가서 주위 사람들한테 머리 케어를 다 해주고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의외로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루트 바이탈 상품 정보랑 한번 써보라고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 둘씩 제품을 써보고 반응들도 많이 좋았습니다. 제품 쓰고 3일부터는 제가 전화로 머리 상태도 물어보고 빠지는 정도도 알아본 결과로 지루성 피부염 남자들 특히 많이 있는 지루성 피부염이 없어졌고 머리 끝 빠지는 것도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제품들도 곁들여서 더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8월부터 8월 하반기부터 9월 전반기까지 세미 세일즈 달성을 했고 9월 중순부터는 전반 중심 두피 케어와 얼굴 스킨케어 등 화장 수정과 회원들을 직접 집중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저는 2025년 3월 팀장 도전 오토 판매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오토 판매사 되는 그날 오롯에서 제 목소리로 공연을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꿈입니다. 하자 하자! 심세현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심세현 세일즈 마스터님 저희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9월달에 또 스피치 오토 판매 팀장 교정과 달성과 오토 판매사 달성으로 스피치와 그리고 오롯 무대에서의 무대를 꼭 기억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이룰 수 있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사업결단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탑의 안은주 사장님 나와주세요. 하면 돼요? 네. 네.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됐습니다. 아, 잠시만요. 할까요? 네. 아, 좋습니다. 해금에 비치는 참 멋진 사람 장애란 팀장님 외유내강을 지민 자정한 사람 장성욱 본부장님 산하 울진탑 소속 대구에서 사업하는 세메기 안은주 사장님입니다. 액정일을 하게 된 계기는 2024년 7월 10일 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 2025년도 월 100만원의 10일대로 된다고 결단하고 적었습니다. 월급쟁이로 산 세월 거의 40년 한 번도 하보지 못한 금액의 11조 무서운 배짱이었을까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자 하면서도 뭘 해야 할 수 있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때 애터미는 장성욱 스폰서님과 하나가 되어 제게 인연처럼 다가왔습니다. 새벽마다 손에 겁내주는 해모니, 비타민, 유산균 등 맛있는 과일향의 끝맛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애터미에 빠져갔습니다. 남편이 입에서 나오는 와일리 피곤하노 라는 말이 말을 날려버린 해모임, 아침 저녁으로 두 봉을 드신 우리 시어머니, 야야 그걸 먹으면서 그런지 오늘도 하나도 안 피곤하다 라고 극찬하는 해모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피부 속까지 건조해 이젠 포기하고 있는데 얼굴의 변화를 일으키는 앱솔루트 아틀리티 스킨케어 육종과 색깔부터 마음을 살아다보는 시너지 앰플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매 순간 함께이고 싶어 스폰스님의 갈 수 있냐는 물음에 무조건 예스입니다. 주산 구호가 세미나 봉주 원데이 세미나 오로 석세스 세미나 포항센터 교육 등 행복한 동행의 시작으로 내 속에 움틀거림이 거세집니다. 그리고 현재 9월 1분기 세미 판매사를 도전하고 결단하고 스폰스님을 날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언제나 불러댑니다. 늘 쓰는 생필품 좋은 제품을 사격하는 마트 마트만 체인지하면 되오라는 말과 애터미 사업은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하신 말처럼 지금도 제가 찾으면 한 걸음에 달려와주는 좋은 사람 애터미로 무장된 스포츠 장순옥님을 만남이 가장 큰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제 생애 첫 사업을 위해 목사님을 모시고 애터미 업무 개시 예배를 요청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지 않지만 성공했음을 선파하며 미리 12조 100만 원의 헌금을 업무 개시 예배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오토 판매사가 되어 사업장 오픈 에벨을 드릴 것입니다. 결단하고 선발 2군의 시간을 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내기 애터미와의 만남 이야기를 덜어주신 모든 사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 멋지고 성공할 안은주에게 아자 아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안은주 사장님 애터미를 통해서 가족의 건강 그리고 피부도 시키시고 지금 하고 계신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라고 모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 리더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방아 환자에게 해모임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연봉 2억 이상의 류알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신 글로벌 리더 박예란 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세계 애터미 회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지금 이제 해모임이 반도핑 인증을 받아가지고 피비 업도 하고 우리 애터미 안에 굉장히 큰 경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애터미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경사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해모임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계시고 또 여름을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고 또 에너지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이때야말로 해모임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또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시즌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오늘 유방암을 경험한 투병하고 완치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체험하고 제가 느꼈던 그 해모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주변에 유방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유방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유방암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모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해모임 유방암 환자에게 해모임을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유방암 급증하는 유방암 환자들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여성암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종이 바로 유방암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을 제치고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갑상선암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22년에 유방암이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방암 환자 중에 51%가 20, 30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20대 30대 여성 유방암 환자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씁쓸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만 하더라도 유방암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유방암 환자가 급증하고 증가하는 이유는 모든 의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건강관련된 분들이 얘기하기를 식생활의 변화 때문이다. 그 원인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만 해도 이 식 문화가 서구화로 바뀌었잖아요. 베스트푸드 그리고 인스턴트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베스트푸드와 인스턴트 그리고 배달음식 이걸 뭐 그냥 주식으로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칼로리에 그러다 보니 고지방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방암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유방암 환자를 지금 많이 많이 양산해 내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우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매우 건강해 보이는데 저는 여러분보다도 두 개의 암을 먼저 경험한 선경험자예요. 2008년에는 갑상선 암 수술을 했고 2018년에는 또 유방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나고 올해 6년째가 됐는데 병원에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암환자에게 해모임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암환자가 남성은 5명 중에 2명이 암환자이고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암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한 5명이 모였다 하면 2명은 암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암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해모힘을 우리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환자들에게 해모임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해모임을 추천해도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저는 다른 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방암 환자에게 해모임을 모두 추천해도 되나? 이 말을 다시 받고 말하면 모든 유방암 환자가 해모임을 섭취해도 되나?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노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드려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해모임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유방암 환자가 해모임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환자가 있고 먹어서 절대 안 되는 유방암 환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방암은 세 가지 테잎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유방암을 걸리기 전에는 모든 암이 다 똑같은 암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위암도, 간암도, 대장암도, 직장암도, 유방암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의 성격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 가장 많은 호르몬 양성 타입의 유방암입니다. 이것은 거의 100% 유방암 환자 가운데 60에서 70% 정도가 이 호르몬 양성 타입의 유방암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헐투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종음성 유방암이에요. 그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유방암을 나누는데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암인가? 첫 번째,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생기는 악성 신생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암이에요. 그러면 허투는 뭐냐면 허투라는 단백질이 과 발현해가지고 생기는 악성 신생물입니다. 이 1번 호르몬 양성 환자는 쉽게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과하다 생성되다 보니까 그것이 암으로 발전했다라고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헐투는 단백질이 과 발현해가지고 생기는 암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삼중음성암은 호르몬 양성도 아니고 헐투 단백질이 과 발현한 것도 아니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이 알 수 없게 생기는 암이 삼중음성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암 중에서 모두 다 해모임을 전달해도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호르몬 양성 수용체를 띄고 있는 암 환자는 절대로 해모임을 권하시면 안 되고 이 환자는 절대로 해모임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헐투의 양성도 해모임을 먹으면 안 되고 헐투 양성암 환자에게 절대로 해모임을 전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헐투 음성과 삼중음성 환자들에게는 해모임을 반드시 전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성이 아니고 음성인 환자분들은 해모임을 먹어도 아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암치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는 해모임 섭취를 왜 하면 안 될까? 해모임의 원료가 있죠. 해모임의 원료는 100% 식물성 천연 한방재료이잖아요. 그렇죠. 당귀 천공 작약 이라고 하는 100% 식물성 원료에서 채취해 가지고 만든 식물성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성 원료 중에 피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은요. 병원 표준치료가 끝난 다음에 5년에서 10년 동안 에스트로겐 다시 말하면 여성 호르몬을 이제 억제시키는 중지시키는 호르몬 치료를 또 합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그래서 에스트로겐 하고 관련되어 있는 식품도 먹으면 안 되고 에스트로겐과 관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금지시켜요. 그래서 해모임을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암에 걸렸고 그리고 해모임을 계속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먹어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먹고 그리고 나의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싶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네. 거기에 Q&A 게시판이 있는데 2019년 1월 13일 날 질문이 올라왔더라구요. 네. 이분이 뭐라고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본인이 호르몬 양성에다가 허투 양성 두 가지 타입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유방암 환자인데 해모임을 섭취해도 되나요? 하고 질문을 올렸더라구요. 근데 이분이 이미 이 유방암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6년 전부터 이미 해모임을 섭취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해모임을 6년 동안 섭취하고 있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계속 꾸준히 암에 걸렸는데도 계속 먹어도 되나요? 호르몬 양성과 헐투 양성 유방암인데 하고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답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거나 호르몬 양성 타입의 암 환자는 해모임 섭취를 금합니다. 답변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말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말인가 이 직원이 해모임을 개발하신 분이 조성기 박사님이잖아요. 근데 조성기 박사님이 그기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은 직원이 조성기 박사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박사님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할까요? 하고 이 직원이 조성기 박사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성기 박사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 직원이 그 사설까지도 올려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해모임을 개발하신 조성기 박사님께서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빙성이 있죠. 그래서 호르몬 양성 환자들은 해모임을 섭취하면 안된다. 왜 그렇다구요? 해모임의 원료 중에 피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호르몬 양성에 유방암 환자가 해모임을 먹었을 때 혹시라도 해가 될까 싶으니까 미리 섭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모임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해모임 전문가는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다 해모임을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해모임이 필요한 분에게 적절하게 전달을 해 주는 사람이 해모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에게 우리가 해모임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전달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제가 당신의 치유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실례지만 당신의 유방암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제가 알아도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암 환자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오픈하는 것도 되게 예민해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타입의 암인지 내 암이 순한 암인지 공격적인 암인지 혹은 전이 재발이 잘 되는 암인지 이거를 구태여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무턱대고 선생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례지만 당신의 암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제가 알아도 될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정중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유방암 환자에게는 호르몬 양성입니까? 혹은 허투입니까? 삼중음성 중 어떤 종류의 암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네, 저는 호르몬 양성입니다. 혹은 허투 양성입니다. 양성이라고 말하면 해모임을 전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음성입니다. 라는 답이 나오면 해모임을 전달을 해 주시면 그분이 치유하는데 그리고 면역을 업시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해모임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암환자들 그리고 면역이 다운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약재료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들에게 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분들의 건강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약재료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또 공부를 하고 물어봐야 된다. 신중하게 정중하게 자 그 다음에 유방아 환자의 치명적인 항암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해모임과 함께 또 이렇게 끼워팔기 할 수 있는 맞춤 제작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유방암 환자의 치명적 항암제 부작용은요. 생리가 끊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암제 항암제 주사의 부작용을 그냥 뭐 머리카락 빠지는 정도 그리고 구토와 오심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암제 부작용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입니다. 여성이 생리가 끊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이 끊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저같이 이제 아이를 다 낳아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뭐 50대 40대 이후 50대 60대 70대 여성들은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갱년기 폭풍이 오니까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가임기 여성들 미혼 여성 그리고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아이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리가 끊겨요. 이것만큼 치명적인 부작용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들은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냉동시켜 넣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발과 전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난소까지 제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난소에서 난자가 이렇게 생산되잖아요. 그런데 난소까지 절제해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재발 전의가 두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생리가 끊겨 버립니다. 저도 3차 항암 했을 때 생리가 끊겼거든요. 자 생리가 끊기면 찾아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갱년기 폭풍이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 각종 통증 불면증 무기력 안면 홍조 열감 추위 여러분 갱년기 환자들 보면 막 선풍기를 달고 살잖아요. 한겨울에도 그렇죠. 그리고 막 덥다고 막 한겨울에도 부채질을 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춥다고 그러잖아요. 오한이 든다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변덕이 너무 심한 게 바로 이 갱년기입니다. 거기다가 불면증까지 와요. 그러다 보니 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심각한 갱년기 폭풍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에게 이런 해모힘을 전달하실 때 반드시 세트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 애터미의 소포라 퀸 그리고 루바브 퀸을 반드시 세트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전달을 해야 될까요. 갱년기 폭풍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유방암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유방암에 걸려서 지금 항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가서 반드시 정보를 알려 주셔야 돼요. 얘야 얘야 너무 고생이 많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니. 나는 항암치료를 안 받아 봐서 너의 고통을 뭐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너를 위로할게. 그런데 너 알고 있잖아. 항암치료하면 생리가 끊긴다는 거 너 알고 있잖아. 나도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생리가 끊기면 또 갱년기가 찾아온다는 것도 너 알고 있잖아. 우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대. 그래서 해모임하고 우리 소프라킹하고 로바우킨이 갱년기 예방에 매우 좋은 건강기능 식품이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3종 음성 유방암 환자와 허투 유방 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이렇게 같은 제품을 전달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저도 3차 항암을 했을 때 생리가 끊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항암치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은 거예요. 유방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물론 권해 주셔도 좋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과 제 개인이 섭취했던 것입니다. 해모임 하루에 8포 섭취했고 비타민C 15,000메가도스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탈 멀티비타민 8알 먹고 오메가3 9알 먹었고 유산균 6포 먹고 그리고 소프라킨 8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MSM 10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것을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적용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갱년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갱년기가 안 왔습니다. 안 오고 그냥 가볍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유방암 환자들에게 제품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 항암치료를 받으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각종 통증, 말초신경통증, 오심, 구토, 어지럼, 입맛없음, 몸에 있던 것은 없어지고 몸에 없던 것은 또 생겨요. 소장의 융털도 다 빠져버리고 몸의 모든 털은 다 빠집니다.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기냐면 화학 항암제가 골수 세포를 초토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골수 세포는 혈액 속에 있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생산하는 공장이 골수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 항암제가 골수 세포를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면역이 확 다운이 되어버리죠. 완전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모힘이 어떤 작용을 하나요? 조혈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면역 세포를 만들어주는데 피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환자들에게 해모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해모힘 개발할 때 암환자들에게 해모힘을 매겼더니 NK-cell과 사이토카인이 생성, 개선되는 것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암환자들에게는 항암치료하는 중에 해모힘을 전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화학 항암제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건 아니죠. 세포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초토화시키고 다 죽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 죽냐면 이 항암제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8번, 16번, 32번, 60번씩 하는 분들은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몸 안에는 독성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세포는 독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세포독성을 빨리 깨끗하게 씻어서 건강한 세포, 깨끗한 세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3개월에 하느냐, 6개월에 하느냐, 1년 안에 하느냐에 따라서 재발과 전의를 안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모힘이 항산화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염증에도 효과가 있고요. 세포독성, 세포에 묻은 독성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입증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모힘을 하루에 8포씩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가도스 했다. 그리고 우리 말로는 쉽게는 그냥 때려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무조건 메가도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때려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 있는 독성을 빨리 배출시킬 수 있고 빨리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암 환자들에게 왜 해모힘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암에 좋대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왜 먹어야 되는지 네 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해모힘을 그래서 먹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해모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그분이 알고 먹어야 또 이 효과, 그 도움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먹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모힘을 전달하실 때 이와 같은 것들을 공부하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노트에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주변의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해모힘을 전달하시고 또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소포라퀸과 로바부퀸을 같이 전달하셔서 갱년기에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네. 박수가 절로 나오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 같은 오늘 강의를 해주신 저희 박예란 총장님께 다시 한 번 우리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